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에 거론된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계의 인물로 알려진 A씨는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꼽힙니다. 경찰은 A씨가 동원했다는 여성들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